우리 교수님은 12번이나 했는데 뭐 10번이나 이야기했어? 우리 보고 뭐라 했어? 누가 뭐라 했어 나한테 대표사장 한다고? 뭐라 하는데? 뭐라 너 네가? 웃기지 마 얘기해 새끼야 얘기해하라고 똑바로 니네가 다 막는 거 아니야? 불법 아니야? 뭔 불법인데 지금? 이거 불법이 뭔데? 교수님 쟁입고는 어디가 하는 거야? 뭐 불법인데? 기조원 누가 막으라는데? 이하라지 말고는 못 막어 물 못 먹어 물 못 먹어 낙오 낙오 고막나 봐 낙오 나 낙오 나 안 하고 나 이거 잡았다 돈 잡지 마 나 안 하고 알아 지금 나 왜 나도 내 마음이야 법을 추고해 뭐야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대표사장 한다고 미안하네 미안하네 하여기 잡았 사람 아니잖아 알았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대표사장 한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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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집어 뭘 꼬집어 왜 이렇게 해 뭘 너만 가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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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나 저녁으로 일해라 아이고 얼굴이 떠들어 내 병을 뭔데 병아 우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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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라 아이고 어이 몸이 나지 않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떠나시면 누워 족됐다 떠나겠어 그래! 월급이나 제대로 주고 일시키라고 알았으니까 아이고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세피해라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erve ㅎㅎ ward 스케 pendant 델 델 오!